안녕하세요. 메이키스케일입니다. 토이카빈의 RB26 엔진 시위즈를 시작하겠습니다. 이 엔진은 니싼의 GTR 엔진입니다. 제가 사는 한국에서는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. 이베이나 일본 직구를 추천드립니다. 종류는 4가지로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4개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. 연질 플라스틱 2개 금방 조립할 수 있지만 고정력이 약하여 록타이트를 사용하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는 하얀 펜을 본 적이 없기에 갈색으로 워싱을 넣어 주었습니다. 전체적으로 검정색을 활용하여 워싱해 주었습니다. 합의 디자인보다 디테일은 떨어집니다. 하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으니 기회가 되시면 사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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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